왜 너프를 당했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지만 너프를 당했어요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 저는 지금 패치하기 전 카즈야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랑이 피해지지 않는 희열을 다같이 한번 X를 눌러 조이를 표해 주세요 갑니다 어허... 못 피해... 어허... 이게 이제 안된다고... 자기가 카즈야 즐거웠어... 자기가 카즈야 즐거웠어... 자기가 카즈야 그리우지 않으면 좋지요 잊은 다음에 또pe퇴 수 있을게요 뿜 조이 되는지 알 god broughtit어 여러분 제가 제형은 바닥에 두고